4인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월님과 크로이형 그리고 우리 태윤원님과 함께 4인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자 태윤님 적군 위치는 위에 있는 숫자 있죠? 위에 있는 숫자. 예. 그 숫자로 왔다가 적군 위치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예. 아 잘 들으셨나? 적당히 아까처럼 내릴까? 그래 내립시다. 노란색 표시 내릴게요. 노란색 표시. 자. 좀 떨어져서 내릴게요. 좀 떨어져서. 이쪽으로 내려서 어딘가 해볼까요? 여기 위험하라고 들었는데. 여기서 자동차 먹을 거예요. 위험하지 여기는 별로 안 위험해요. 자동차. 내릴게요. 혼나도 호우. 이쪽이 별로 안 내리는 것 같아. 이쪽이 별로 안 내리는 것 같아 진짜. 사람들이 안 내린다? 어. 그럼 오른쪽에 있는 마을 갈 수 있어. 아니 안 보이는데? 일단 보자 한번. 아예 안 내리는 거 아니야? 아니구나. 저기 2, 2, 3, 4. 어디서? 밀벳 쪽에 5. 어? 진짜 밀벳. 형 안 내리는데 이쪽 말은? 형 동쪽 마을에 한 명도 없어. 진심. 그래? 어. 블레터리베 있어. 아니요. 그 오른쪽 동쪽 마을 있지. 동쪽 마을. 네.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 노, 노 보시기. 이쪽에. 나는 큰일 났어. 형 왜? 너무 멀리 떨어졌어. 그 숫자의 명칭 방위각이요. 어. 고맙습니다. 코트. 간지 코트. 여자 제동님. 아. 네. 다만 먼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. 차. 차를 찾아오세요. 님들. 노볼의. 이게. 이거 다 러시아어잖아. 생각해보면. 러시아어여? 알 수가 없지. 러시아어지. 그렇겠지. 우와. 벌써 누가 누가 쏘았어. 러시아어 아닌가? 나도 모르겠어. 먼저 D급차 가가지고 파밍하고 있을게요.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? 밀벳 하시는 거예요? 밀벳 가고 있는데? 오른쪽 오른쪽. 거기 말고. 동쪽 마을 아니에요? 아. 오토바이 타고 가겠습니다. 네. 거기는 차 많으니까 상관없어요. 아. 오토바이 타고 할까요? 레터다 타고 할까요? 레터다. 레터다. 다 태워주셔야 돼. 어디 계세요? 어. 저도 뭐 밀벨 가시는 줄 알고. 아. 어디 어디로. 궁금한지 더 안하기로 했습니다. 밀벨 진짜 우리 몇 번이나 죽었어 우리. 완전 기쁜 마음에 달려가고 있었는데. 밀벨은 저희가 좋아하시는구나. 몇 번을 죽어가지고 우리가. 쓰고 있어요. 죽음의. 그거지 죽음의. 왜 나 태우러 아무도 안 와. 아. 이거. 내가 가고 있어. 헷. 아. 오세요. 예. 어서 태웠네. 먹었어요. 부탁합시다. 우리 동쪽 말에 진짜 한 명도 없거든. 호텔을 먹었어요. 내가 싸웠어 한번. 심심해서. 이거 우리 빨리 파밍하고 검문서 할까? 그러자. 아. 근데 없잖아 별로. 인원이. 다섯 명. 쟤들을 한 스컷도 나올 거 아니야? 그럴까? 그럴까? 이거. 이거 타고 가죠. 얘가 더 빨라가지고. 소총은 먹고 가보자. 택시! 와우. 택시! 어? 왜 혼자 오시지? 근데 쟤들이 오면 어디로 올까?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오른쪽 마을이야. 오른쪽 마을. 동쪽. 동쪽에 보면은 컨테이너 있고 마을 있는데 있어요. 그럼 먹고 우리 한번. 동쪽으로. 그 동쪽 다리에서. 그 통고기 다리 한번 해봅시다. 통고기 다리. 통고기 다리. 아. 멋있다. 아니면 이마을도 차가 하나, 두 개씩은 나오는데. 파밍 시작. 레프만 하나 더 있네. 레프만 3대 끌고 갈까요? 네, 그냥. Ukrain 채요. 걸러갔다가 통고기 다리 해. 막아놔. 바리게이트 그냥. 아예 안 오는 거 아니야? 안 올 수가 없나, 근데. 어? 아 자 이렇게 그 때 되면 돌아갈 수가 없겠다 어 재들이 이기던가 아우디 인가 부케 윈드의 수련 겁나 기찬 원래 깨 아니면 쉽게 찼어요 카구팔 탄띠는 안써요 정말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어 뭐 좋아 탄디부터 탔는데 당첨 속도가 빨라 가지고 식 패드가 더 좋지 않아요 그 정확도를 올려줘 가지고 식 패드가 아 다른 말이려고 안정 안정도를 아 그래 나야 탕데 그냥 제작성 속도가 빨라져서 어 몰랐어 제작성 속도가 너무 극혐 이긴 해요 카구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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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 어 제작성 속도가 극혐 이라고 어 사베로 왔다 아싸 어 지금 누구 어디 피시방 이신가요 목소리가 와 열리네 예 예 아 또 주변 좀 시간 아 이제 할게 해야 돼야 되자 의자 아 크게 시끄럽지만 10시 여전의 피시방이 도 잘 돼있고 뭐 걸 형은데 우리 소초 먹자 마자 가야 돼 방에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나왔거든 질이 질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게 아 우린 시간 너무 끌었다 근데 남 기원 어서 오세요 받았습니다 아 나 총 총을 못 먹고 있어서 소총이 없어 아 못먹고 있어 보시고 석궁 나왔어 아 석궁 그 유효 나와야 되는데 에서 꿈 처음 봤을 때 좋은 줄 알고 가져갔었는데 맞추지 못해 가지고 아 그렇죠 여에서 모든 총은 적금은 진짜 모든 총 맞추지 못하는 일은 없어 8배율 아 네 어떤 총이라도 맞추기만 하면 쓸만 하자 그치 그치 못 맞추니까 그치 우리가 음 샷발이 죽여줘요 맞출 수만 있으면 뭐들 안죽겠어 아 나 소총이 안 나오네 이게 8배율 4배율 2배율 와 다 먹었어 세트로 어 와 4배율이랑 아 2배율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난 4배율 있어 힘이 저는 지금 붕대하고 에너지 드링크 연료통 열통이요? 너무 쓸만한 건 없네요 열통? 어디 뭐 어디 뭐 코스트코 갔어요? 한 몽다리를 뜯어보셨네 그냥 한 몽다리를 뜯어보셨네 그냥 그리고 지금 탄탄총 하고 지금 S1897 하고 P1911 권총 하나 하고 야 여러개 다 가져오셨는데 진짜 어 여기 카고파리 있네 아 여기저기 나오는 카고파리 제가 먹어도 될까요? 하하하하 이게 보셔서 어떠세요? 어? 아싸 앰퍼 나왔다? 그렇지 수직소사지 폭참하고 있습니다 하나 역시 형 우리 파밍을 그냥 8배율 하나 더 먹었어요 하하하하 어 이런 8배율 풍년이네요 이거 우리가 역으로 검문수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여기 경찰격기 하나 있어요? 경찰격기 1레벨 하나 먹었어요 1레벨 경찰 1레벨 하나 먹었어요 아우 나 지금 M4 거의 풀 거의 풀이다 이제 컨테이너 위에요? 아니 아니 여기저기 안에 있어요 헉 나 8배율 나왔다 나도 어? 또 어디갔지?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요 아 거기에요? 어 레드도 또 하나 있어요 혹시 76mm 총 나오면 주세요 총알 이쪽에 또 어 어 경찰격기 2레벨 이신가요? 아니요 어 어 감사합니다 바로 앞쪽에 경찰격기 2레벨 있어요? 어허 어디에요? 감사합니다 어 내가 먹었어 이런 이런 76mm 총알 좀 줄여주세요 어 76mm 나도 쏘야 어 나는 어서와 아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지 어디 어디 보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에너지 드링크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13통 13통 아 장갑이네 총알이 안 나온다 총알이 안 나온다 여기 벤양 레벨 2자리가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의미없구나 저는 아 아 이쪽에 더 먹을게 없다 이제 어 화살통 딸 화살통이에요? 애매 여기 좀 파밍이 애매하다 네 지금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해 뭔가 좀 큰 것들이 안 나오네요 뭔가 아 이미 먹을 거 다 먹었나? 아 난 큰 거 다 먹었구나 총알이 없구나 그냥 9mm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? 9mm는 저요 전 7.76 뭐가 안 나와 아이고 9mm 어디 슬슬 갈증기 하시고요 좀 있다가 제가 합류할 때 주세요 예 다 누가 말한 건 주신 거죠? 누가 말한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좀 있다가 합류할 때 저한테 달라고 하면 될 거 같아요 혹시 헬멧 1렙이신 분 나 이래요 아 4배율 또 나왔다 1렙이요 배율 짱맞네 4배율이 넘쳐 제가 핑 찍은 데 2렙 헬멧 있어요 노란 아유 뭐야 무슨 색이야 파란색 핑이요 예 지금 갑니다 비탄 엘리드링크 어 잠깐만 컨테이너 사이에서 징키를 아 찾았네요 탈격기 2레벨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? 여기저기 아이템 나온다 여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? 방탄족기 2레벨 저요 경찰 1레벨이 경찰쪽기 그럼 가지러 가세요 여기 찍어놓을게요 더 가까우시네 어 빨간색 그 찍은 데로 오세요 예 슬슬 이동할 시간 된거 같은데 어 슬슬 이동해야되는데 검문소를 당하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싸우자 빨리 가자 형 그럼 증카자 아니 근데 걔네 모를거야 우리 있는지도 지금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가자는데 어 차싸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가자는데 어 님덜 오시면 늦어 님덜 타시죠 님덜 네 뒤로 가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승갑니다 3차 몇개 가지고 갈까요 카먼 카먼 일단 저쪽에 몰려온다 저쪽에 카먼 카먼 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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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카 깨린 더 카 이거 그거 있잖아 다시야 다시야 어디 있어 내가 다시야 타러 갈게 이름도 빨리 타시죠 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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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린 더 카 와 아이고 아이고 실수 어디가세요 어 나 다시야 타러 아니 그 아니라 저 저 저 타세요 여기 어디가세요 택시 와 와 와 와 와 아니 안타세요 체력 왜 저러셔 يا 체력이 체력이 깎인다 아니 유한님 타세요 여기 유한님 저기 좌우 여기 차있어요 차있어요 차 차 먹고 오세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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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무거나 타고 오세요 아니 가자 검문소 당할 필요인데 이거 아냐아냐 있는지 몰라 없겠지? 괜찮을거야 그래 믿는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자 자세히 봐봐 있나 없나 어? 앞에 차있어 가만있어보자 차있다고? 아 아니구나 미안 폐차였어 없어 없어 없는거 같아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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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없다 없다 뭐야 잘못 본거네 어 없어 없어 아 놀래라 저 치료 좀 한번 해도 될까요? 어디로 갈까 일단 다들 음료수 한 캔씩 음료수 한 캔씩 음료수 한 캔씩 갑시다 음료 한 캔 마시고 갑시다 자 뭘지 저 태윤 태윤님 저거 있으신가요? 에너지 드링크 네 저 몇개만 주십시오 네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막았어요 우리 저거 고급 상자를 견제만 할까? 낚시? 어디서 근처야? 안보여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저거 좀 주세요 드링크 드링크 내 욕심이 있겠지 드링크 좀 주십시오 태윤님 태윤님 저거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 드링크 드링크 이참에 그거 하죠 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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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고급 상자 하나 4 배율 4 배율 또 하나 있어요 8 배율 지실 분 주세요 앵글 손잡이 하나 있어요 8 배율 4 배율 4 배율 4 배율 4 배율 7 6 및 있으신 분 AR 보정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?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없어요 소염기는 있어요 아 5.56 5.56 계신 분 5.56 저 7.6이 내려 놨어요 굽는갑니다 아니 에너지 드링크 아무도 안 주시나요? 눈물 아 에너지 드링크 제가 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료통 연료통 필요하신 분 연료는 아직 괜찮아요 아씨 형 어디 갈까요? 왜 혼자 레토나 타고 하냐 아 거기 탈까? 그냥 하나로 줄이자 그래 두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하자 트루탄 연막탄 삼각탄 하나 다인데 따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고고고 4 배율 저거 아무도 안 먹네 어 아무도 안 먹어 네 저도 4 배율 4 배율 4 배율 하나 갖고 있어서 예비로 어 그거 다 있네 가자 잘하세요 제가 제가 운전 선원님 선원님 고고고고고고고 제가 제가 또 운전자를 뺏겼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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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기 저 저 저 저 뭐시냐 그거 야 왼쪽 앞에 펑커번 컷 아님 밀타 펑커번 컷 그 펑커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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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んだ 아 서 여기 한번 십쓸고 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가 저기가 그 그렇잖아 일단 가봅시다 그럼 마딴한 장소가 없다 아니 비행기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그래 비행기 어디였더라 아래에서 위연나 예 여기 사람이 있다 오른쪽 집에 왼쪽 집 오른쪽 오른쪽 아 시나를 차 2대 주차 돼 있어 어 지금 톡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우일성 아니겠지 설마 일단 던추고 자 파밍 자 조심하시고 여러분 간격 뛰어서 와요 간격 뛰어서 내가 먼저 간다 용감하게 탑 부대 지님 내가 먼저 늘어내되 있구나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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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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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뜨거워 없지 뭐 없어 없어 야 에 오피 있어 아 아 지금 확인 지금 확인해 주변 확인해 5 홀로그램도 됩니다 저 뭐야 저 서둘리 하고 서둘리와 내가 망 볼 테니까 둘이 먹어요 어 어 으 크론 제가 보고 있을께요 그쪽 에 아치 입고 내 볼게요 어 위험이 따요 없는 줄 사이가 우리 뒤에 있는 사람 누가 샀어 근데 잘 따야 할 거 또 거기 사람이 그kas 우리 전 유아 님이 쓰시는가 굉장히 잘 아셨는 것 없던가요 야 너 뭐 있어요 팝의 할 거 어 차소리 차소리 얘들 여기 샀다 손님 맞이 합시다 지나가다 지나가는거 같은데 어 연막 연막 또 가지고 있는 애 없네 아싸 어쩌보유 고마워 근데 얘네 기절한거 같은데 어 기절이었어요 어 맞어 기절했어 어 기절이었어요 어 그래 또 있나 보지 좀 떨어져서 하자 어 서울리 조심하세요 어 연막 제가 서툴인거에요 연막? 구석구석 조심해 상자 숨어있을수도 있다 여기 없어 아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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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있어 얘 술탑으로 술탑으로 있어 술탑 나죠 다 쓰러졌어요 로쿨 내밀었습니다 오케이 잡았어요 뭐야 왼쪽에 있어요? 기절 안하고 바로 쓰러졌어 어 그래? 좋구만 나이스 와 3렙 분융조끼를 먹었네 아 와 그래서 운풍 가지고 있나요? 운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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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운풋 없어 먹으러 가야지 애대도 없었던거 같았는데 애대도 없냐 애대도 없냐 구경적 3렙 애대도 특살때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냐랑 아 콜렉터 그저 내 다 콜렉터 공대가 말지 으 어 우리 이번 바 잘 싸우는데 좋은데 그러게 자 이제 울 또 시간이 완전 자 밖에게 나갔다 이따 여기서 말자 지금 차 타러 가야지 움직일 거나 또 으 아 아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처벌 소리 하는데 부르기가 바뀌지 뭐 s 6 8이 뭐 아 이걸 바꿔야 겠다 뭐 샷건 2 발짜리 어 2 발색 야 진짜 마켓에 먹었는데 매태차의 여의 하나 또 떨어져 있네요 프라이팬이 좋아요 마치 태우자 으 나 할까 이제 으 으 쟤네가 한번 털어 가지고 그 쟤네가 다 먹었을까 우리 다 먹었을까 여기 방탄이 렙 있다 으 2년 쪽에 아무것도 안 3렙 이어 가셨어 어 혹시 위생병 이신가요 치료되게 많이 하자 아닙니다 이거 아 제가 전툴 흔적이야 전툴 흔적 영광스러운 아 뭐 다 할 것 같은데 형 연료통이 3개에요 지금 데미지가 좀 많이 하죠 아 이게 났구나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30 왔다 하자 3 3렙 저거 뭐야 뭐야 버린 거야 안 거야 내가 버린 거야 어쩜 달았어 템포다 너 아 저번주 나 할께요 이 얼마 없는데 저격수 준비하시고 어 앞에 앞에 보급 보급 아래 보급 어 아베 보급 아 그러네 왼쪽에 총소리 러면은 차 같이 소리하고 이제 엄청 와者 보급적 Jes unemployment 있어 먹으려고 neck 쏠까지 쏠까 쏠까 쏠깔쏠까 쏠ommes tolerance 쏠자 써줬자 여러분 channel 대기자 어의 솟은 집어넬다 얻은 줄 또 보렴겠다 불세 아 드럽게 안 맞네 8배율 써 이 녀석들 먹고 튄건가 아 우리 쪽에 총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하나 기절 어 있어 기절 있어 아 아따 멀리 있는데 마치 힘드네 이거 어 제 보고 먹었을라 빨리 뭐 참 했을 때 내가 타 가지고 올게요 튕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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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갔다 처음에 참 잘 티네 저놈 아 제 배율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도망가다니는거 보니까 저 친구 어 도망갔어요 아 총 라위 보소 으 빨리 타세요 갈까요 등산 중 거 거 거 거 거 가자 가자 300 쪽에 사람 있어 하세요 300 쪽에 사람이 어디서 내밀어요 보급품 쪽으로 갈까요 마우스 오른쪽 키요 마우스 오른쪽 키 보급품 쪽에 갔다 우리 준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보급품 쪽으로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이미 갔다 어쩔 수 없다 근데 한놈 쓰러진 상태에서 막타를 못 쳤는데 어이구아이구 맞는다 맞는다 내리 나무 근처에 내려줘 보급품 두 개잖아 이쪽 보급품이 아닌데 두 개라고 어 두 개야 두 개네 내릴게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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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내려 와우 맨 우리 위치 다 들키고 일단은 쫄깃쫄깃해 난 뒤쪽 보고 있을게 뒤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갔지 쓰러진 놈 보급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 이게 보급상자구나 누가 이쪽에도 보급상자 있어 근데 아까 쓰러졌던가 어디 갔지 어어 야야야야 어 사소리 120.. 아 뭐야 120쪽에서 쏴요 지금 총 120쪽? 안 보이는데 적군 어 맞았 맞았 어디야 어디야 아 이거 쏜기인거 같은데 75쪽에도 하나 있어요 아이고 아아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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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진짜 안보여 적군이 아씨 어디 쏜거지 여기다 숨어요 연막 던지고 뭐 오케이 헤드샷 하나 나 적군이 안보여 진짜 저팀 기절이요 네 하나 더 왔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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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쫄려줘요 어 뭐야 술탄? 아 저 도와주러 가야겠다 일단 로젠젠 갑니다 아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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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잡았어? 감사합니다 다 잡은거 같은데? 일단 이분 살릴게요 네 살리세요 마침내 라고 뜬거 보니까 잡은거 같애 애나 채우시구요 예 쟤네한 쟤네가 복음 먹었나? 어 먹었을거야 아 복음포스 쪽에 하나 더 있는데 아 저가 더 먹어야 되는데 털린거지 뭐 그래 그럼 들어가자 아 우리 잘 싸우는거지구요 그러니까 안전사 안쪽 들어갈게요 좀 떨어져서 좀 떨어져서 여러분 너무 붙어있다 소염기 SR 소염기 왜 가지고 있는거지? 너무 샀다 붙어있는데 지금 어 복음포스에 또 있다 어디? 330쪽에 지금 막 떨어져 있어 아 무슨 야 복음이 엄청 많아 이거 나 드림카나 더 마셔야겠다 저기서 없애버려 자 시선에 어서 차소리 차소리 왼쪽에서 차소리 나무 뒤에 숨어 나무 뒤에 숨어 우리 우리 복음 먹었나 보다 죽이러 가자 형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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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이러 갈게요 근데 어차피 저기 바깥이잖아 어디있지? 저기 사람 있네 나이스 혼자 있니? 혼자 했나봐 혼자 언니 헤드션 삼방해줬네 그냥 야 또 아 아파 카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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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라네 내가 보급상자 필요하신 분 여기 웅푸 있어요 웅푸 있어요 웅푸 웅푸 있어요 웅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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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확인을 해봐야지 목숨을 걸고 여러분 330에 보급상자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아직 아무도 없어 연료통 버렸다 버려도 버리세요 이제부터 걸어 다닐 거에요 와 진짜 아프다 우리 이제 이동하자 슬슬 시가 없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산등성이 따라서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일부러 1분이면 갈 수 있어 지금 조심하겠고요 지금 조심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어 지금 이제 다 먹어야 될 때 더 더 두개 다 쏜게 해요 웅포하고 엠버 오 멋있다 에너지 어떻게 다 이거 앞에 적군이 나와서 내가 앞에 적군이 있다고 아야야 이제 다가 있다가 나 에너지에 그 멍을 나오죠 자 40초 와트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생성 이 시험을 조심하시구요 4명 다 스코프가 있어 좋은거 같애 누가 총 쐈어 이쪽으로? 뛰어야 돼 뛰어야 돼 20초 나왔어 20초 어 이따 보인다 저희 W쪽에 적극 위에 있어요 240에 한 명 240에 한 명 아 괴롭게 안 맞네 제가 엎드렸어요 맞췄다 맞췄다 죽은건가 저거? 오케이 나이스 기절 나이스 기절이야? 안 죽었어 그러면 기절이야 그 친구가 나와있어 몇 명이 있었죠 쟤들이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자 나름대로 어서오세요 네 13명 나왔죠 이제 조심하세요 연막한 까지지 알고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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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냥 들어가서 들어가 들어가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요 와 아픈 안으로 이제부터 좀 아픕니다잉 아우 연막탄이 걸쳐져가지고 진짜 너무 귀찮게 하나도 어어 잘못하면 좋겠다 자 뒤에 먼저 확인해서 뒤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뒤에 먼저 어 겨우 살았다 뒤에 먼저 3등 성의 위쪽 확인하세요 연막탄이 이제 마지막에 닦아야 돼요 웬만한 싸울게요 이제 우리 확인했습니다 이제 안싸울게요 웬만하면 위험한대 이미 총 쏘고 계셔 소음기라 썼었어요 아 그렇네 인정합니다 나무 뒤에 쏘고 나이스 아 소음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싸운다 그럼 255방향에 적힘 있어요? 255요? 일단 웬만한 싸울게요 웬만하면 아 찾았어요 헤드 날릴 수 있는데? 그럼 해 두 분이서 저격할 수 있으니까 해 나 뒤쪽 보고 있을게 와 사망 사망 쩐다 진짜 넘나 좋은것 이마실 가구 발들지 야 오늘 쩐다 이거 1위기약이다 이거 100% 1위다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닫으세요 에너지 드링크 닫으세요 드링크 닫으세요 우리 이동합시다 너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 이거 피가 어 나 쟤 찾은거 같애 적군 이거 그냥 양념만 잘보면 되요 앞이랑 형 찾았어 찾았어 300쪽에 어디어디어디 300? 어 기절 300 난 안보여 와 안 보입니다 어 쉬 어디야 언덕 때문에 300이 안보여 자 나도 나 한놈 기절 시켰거든 근데 누가 나 쐈거든 지금 300 30쪽에 기어다니고 있거든 330쪽에 그쪽에 근처에 또 한마리 더 있어 아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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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언덕 쪽 조심해 불러 가겠습니다 바위 뒤에 있어요 바위 뒤에 있어요 뒤쪽 조심해야 돼요 황쾅 던질게요 어 쟤 보인다 저쪽에 345쪽에 있어 한 명 킬하고 더 쓰러졌어요 둘 있다 둘 둘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끝났다 선언님이 그 벙커의 뒤쪽인 놈 잡아주셨고 어 맞아 맞아 우리 크루 형하고 그저 선언님 이번에 정말 잘 쐈다 진짜 와 아까 저 내 실수를 만해했다 야 너무 만족스러워